여행을 떠나온지 얼마나 됐을까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면 여긴 어딘가 누워서 생각해 그리고 아침을 먹으러 가네 친구도 만나고 좋은 구경도 하고 공부 걱정 일 걱정 안 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보고픈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 랄랄랄 랄랄랄라 여행이 끝나고 나면 텅 빈 배낭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래 집으로 돌아갈래 집으로 돌아갈래 이리로 가볼까 저리로 돌아볼까 이리 저리 거리를 헤매다 문득 궁금해져 나는 나의 길을 가는가 내 꿈은 무엇이었나 랄랄랄 랄라라라라 여행이 끝나고 나면 텅 빈 배낭 가득 찬 마음으로 랄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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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이 끝나고 나면 텅 빈 배낭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래 집으로 돌아갈래 우리 집 냉장고 엄마의 된장찌개 아빠의 김치찌개 솥뚜껑 삼겹살에 친구와 소주 한잔 짜장면 짬뽕도 냉면도 먹고 싶다 먹고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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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